정부가 LPG 대신 압축천연가스, 즉 CNG를 사용하는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대구를 시범사업직으로 선정하고 LPG 택시 550여 대를 CNG 택시로 개조하기로 했지만 택시 기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압축천연가스, CNG 택시는 모두 930여 대. LPG보다 연료비가 싸고 환경친화적이란 이유로 2012년에만 LPG 택시 720대가 CNG 택시로 개조됐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최근 대구를 CNG 택시 시범사업직으로 선정하면서 올해 26억 원을 들여 LPG 택시 550여 대를 CNG 택시로 더 개조할 예정입니다. 국회 경영난 해소 차원, 그 당시에 또 친환경 문제가 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국토부에다가 예산도 신청하고. 하지만 CNG 택시 기사들은 불만이 큽니다. 조그만 가파른 길에서도 속도가 뚝 떨어져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지 못합니다. 언덕길에 마주치면 힘이 없어갖고 잘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LPG 같은 경우에는 팍 차고 올라가는데. 한 번 충전하면 LPG를 넣을 때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km 안팎 정도밖에 운행을 못합니다. 충전소는 대부분 외곽지에 그것도 대구에는 9곳밖에 없고. 밤 12시면 문을 닫아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에 충전을 하느라 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기 압력이 LPG보다 70배가량 높다 보니 안전사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CNG 소비량이 많아져서 CNG 세금을 붙어버리면 LPG가 큰 차이가 없고요. LPG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요가 보조금을 리터당 221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편차를 개선해버리면 실제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올해 안에 CNG 충전소 한 곳을 새로 지으면 불편함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과 경제성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